첫 소식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AI 양성 반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아산시 신창면에 산란계 농장 두 곳에서 닭들이 폐사해 간이 검사한 결과 AI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리들이 집단 폐사하고 산란률이 떨어지는 증상이 확인된 천안시 동면의 씨오리 농장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농장들은 이전에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3km 안에 있던 농장들로 확인됐으며 충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 31만 2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